ICBM을 정상각도로 지금까지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그 능력은 다 구비했고 다만 대미의 압박 효과를 고려해서 타임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문사정보본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의 소형화,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은 최근 5년간 개발 생산된 각종 무기의 진정의 승배인 헌신의 음결체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투공업의 경의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한가슴에 통해서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, 설계 주체성 원칙에서 개발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밝혀주셨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준비된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원인작권에서 원인작권에서